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놓아 견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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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놓아 견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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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말씀 합독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주간 영적 사실이 모든 것이다 영적 사실이 근본이다 영적 사실이 사람의 본분이다 약속 붙잡고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계속 살아있으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절대의 기준이자 절대의 배경으로 살아가라고 아직까지 육신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붙잡아야 될 영적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누리시고 옆에 전달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누리고 영적 사실을 전하라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영적 사실을 주실 겁니다 이번 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 이 사실에 완전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입니다 본문인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2차 성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성교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3차 성교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3개월 정도 목회를 했었죠 꽤 오랜 시간을 바울이 공들이고 투자한 교회입니다 마음에도 깊이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 자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은 무역 활동이 일어나고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떠난 경제 우상 여러 신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너희는 앞으로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신령한 복을 받는 존귀한 자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또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였죠 주 안에서 란 말 오늘 바울은 에베소 에베소설을 통해서 무려 35번이나 주 안에서 라는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도 주 안에서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자격입니다 기도의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 모든 답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러니까 다 보장받은 것이죠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이태부터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게시의 영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에게 게시의 영을 주셨어요 또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지혜의 게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보장 진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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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굳이 손 쓸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사건을 만나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개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은 그 처참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지를 본다면 굳이 우리 후대들이 정신병원에서 그리스도 영접할 일은 없겠죠.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24시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훨씬 빠른 것이죠. 5분 뒤에 1도 알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가 누굴 지킵니까? 내 자신도 내 스스로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 주셨고 믿고 따르고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또 랩런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났습니다. 그 남은 것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전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은 존재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딱 한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영혼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지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런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망대를 쌓을 수 있는 신분, 권세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랩런트들이 그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시간에 처해 있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겠죠.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보장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직장 가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강단 말씀 생각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죠. 그 시절을 보내는 동안은 내가 제일 힘든 지구상에서 제일 외로운 존재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로 통해 영적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축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잇고 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고 식사를 하시듯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소서 6장 12절에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몸은 튼튼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사, 권세자, 종교, 범죄집단, 사탄이 다 잡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악한 영들 다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13년도에 집중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제자를 찾는 그런 훈련들이 거센 바람으로 일어났었습니다. 3년 뒤 2016년도 W 하실 때 전도자의 고백 시간에 이렇게 메시지 하셨죠. 지금 집중의 시대가 열렸는데 집중으로 할 수 없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 근거는 사탄이 24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집중을 넘어서 24회에 도전해라. 24 언약 비전트립을 시작해라. 나는 기도로서 여러분을 하루에 5,000번 만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5,000번은 당신이 하루 동안 숨쉬는 횟수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24회에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24하기 때문에 우리도 24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워진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죠. 밤잠이 없으신 분들은 철야기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다이어트 중이다. 금식기도 하시면 되죠. 각자 상황에 따라서 기도에 집중하시되 그 기도를 24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면 반드시 그 리듬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터가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터를 네 가지로 말씀하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교회에 나가는 순간 마치 길에 떨어진 씨를 새가 주워 먹듯이 말씀이 날아가 버린다든지 말씀을 받았지만 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혹독하다고 스스로 느껴서 말씀이 뿌리 내릴 시간 없이 돌짝밭처럼 굳어버리는 거죠. 또 말씀을 붙잡고 조금, 조금 승리하나 싶었는데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햇볕도 오느리지 않고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터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내 생각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맞다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마 100%일 겁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분을 내고 성을 낼 때처럼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나에게 화를 내냐 했을 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성을 내다가 죽을지언정 옳습니다.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혹 내가 그렇지 않다 한들 하나에게 조금 잘못이 있었다 한들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었다. 내가 이번 주는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쉴 수밖에 없었다. 타협하죠. 요셉의 형들처럼 아니면 틀린 것도 알지만 내 탓이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여자 또한 뱀이 뱀이 식혔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되죠. 우리의 생각의 길은 늘 착각하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댑니다. 정말로 기도를 놓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가 맞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사실을 통해 그리고 이 세상 또한 그 영적인 사실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길로 나누는 게 맞다면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 없이도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하는 힘이 작은 기도도 있습니까? 아니 역사하는 힘이 아예 없는 기도도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무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몇 킬로그램으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내 기도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나는 과연 몇 킬로까지? 내 기도를 전달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독일에 계신 단일 목사님 내가 여기서 상인동에서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빛의 속도로 하나님께서 내 담당 천사를 보낸다고 몇 분이나 또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가 동시에 몇 군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2017년도 3월 전도학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거기서 전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있느냐 나는 있다고 본다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하는 기도 99%가 사탄을 즐겁게 하는 기도다 못을 박았어요 당시에 제가 그 메시지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탄을 즐겁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 밖과 우리의 생각의 길이 엉뚱한 곳에 있고 구하는 것이 창생의 3장 중심으로 한다면 늘 내 문제에 빠져서 강단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대입해서 답만 찾으려고 위로 받으려고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쩌면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보고마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내 감기 때문에 그리소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부 전체 흐름에서 몰몽교 증산교 3단체 불교 모든 학교의 명상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다락방 깔고 미션홈 하고 지교에 세워서 캠프하면 스무 가지 전도 전략으로 정말 전도와 성교 세계보고만을 감당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지난주 전도학교 때 우리 박간희 목사님 말씀처럼 사단의 망대가 이제는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망대를 자랑하고 그들의 망대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과 증거들을 세상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나가야 될 현장은 그런 곳입니다 다섯 기초와 더불어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세계보고만 해라 하면서 그냥 바톤 던지고 천국 가실 겁니까 정말로 기도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지 지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 앞에서 앉혀놓고 잠들기 전에 엄마가 언제 언제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빠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었어 그 기도가 과연 세계보고마에 상관이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힘들 때 우리 집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아이고 이제 우리 다 망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단다 이런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암에 걸려도 어쩌면 어쩌면 크게 세계보고마와 연관 안 지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잖아요 그럼 난 내 사명이 있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문제 가지고 강단에 매달리고 내 시험 갈등 위기 가지고 기도 응답받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겁니까 정말 다른 기도 하셔야 돼요 불교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성공자들도 인류 평화와 세계 연합을 놓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주문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받은 우리가 특별히 지금 세계보고마의 선두에 서서 단임 목사님과 함께 본부에 방향 맞춰가는 우리 하나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털을 닦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 뱃대 청소해라 청소하자 뇌 구조가 어지럽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강대성 앞에 쓰레기가 놓여있으면 말씀에 집중되십니까 아이고 저거 치워야 되는데 박장두님 뭐하노 이런 마음이 들죠 기도 안 돼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빨래거리 쌓여있고 기도 안 됩니다 그게 지난 수요일에 뱃대 우리 청소해야 될 이유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삶을 정리하세요 스케줄 정리입니다 겨우 일어나서 직장에 슬라이딩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겨우 눈뜨고 눈비면서 학교에 치각 겨우 면하고 들어갑니까 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깨닫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한 달이든 한 주든 오늘 하루든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스스로가 봐야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사실들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불신자들도 노력합니다 그게 루틴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콩 갈아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마시는 또 난초 기르는 청소하는 고양이 밥 주는 그런 루틴인들을 불신자들로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오늘 하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본인만이 하는 습관들 체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운동선수 연예인들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 잘 아는 손흥민 선수도 아빠가 공 발로 차면서 운동장 세 바퀴 돌게 했어요 매일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중이 그런 거 없이 한 번은 오른발로 한 번은 왼발로 세 바퀴 째는 양발로 그런데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차는 겁니다 두 바퀴 반을 돌았는데 땅에 떨어졌다 처음부터 다시 그 루틴을 매일 했어요 매일 우리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 새벽에 5시에 운동장에 먼저 나와가지고 팀 연습 경기하기 전에 혼자 자유투 500개씩 성공시키고 팀 훈련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성공을 놓고 틀린 성공을 놓고 그들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있습니까 아침에 영적 루틴 출근하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이 목사님은 무조건 두 시간 전에 일어난다 두 시간 동안 씻고 준비하면서 그의 루틴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3단체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 루틴에다가 명상을 접목시켰어요 그 단어가 리추얼입니다 올해 스타벅스 다이어리 이름이 리추얼 다이어리예요 젊은이들이 환장을 하는 음료수 17잔인가 먹고 별 모아가지고 그 타내려고만 환장하는 그 다이어리 이름이 리추얼 다이어리입니다 의식, 의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행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다이어리죠 내부에 치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리추얼이라고 내 리추얼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치유의 뜻에서도 이번에 40일 마스터 첫 번째 리추얼 노트 1이었어요 끝났죠 주보 이번 주 주보에 40일 하신 분들 소감은 좀 써라 했는데 많이 써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달에 투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한번 열어보시고 내 리추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사건 만약에 기록으로 남겼다 그게 아침 한 6시 반 7시 그러면 그 사람의 하루는 이미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일 하나도 안 하고 사람 안 만났는데 이미 기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으로 그 사람 만난 거고 그 일 해결한 거고 그 사건 다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응답을 확인하는 거다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터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오늘 배워야 될 과목 그 분량 체크하고 학교 갔다 다릅니다 공부가 달라요 사업은 다르겠습니까 아우 나는 집에 주부인데요 설거지 하실 거 청소 하실 거 장 볼 거 기록하세요 불신자도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요리한 거 사진 찍다가 인스타나 유튜브에 대박 나서 남편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버는 결국은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24시를 허투로 쓰십니까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와서 해결하는 그런 부적도 아닙니다 주와 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시 기도는 바쁜 스케줄 가운데 시간을 확보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일어나신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식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 드라마 실컷 보다가 기도하자 됩니까 안 됩니다 자꾸 머릿속에 그 드라마 장면이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데 오늘 아침에 수협에 놓고 내 스케줄을 기도한 분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자꾸 집에 가스불 마치고 가서 통닭시켜 먹어야지 어마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죠 24시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응답받고 싶은데 안 되죠 그래서 스케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위에서 내가 이 시간에 자고 기도 위에서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난다 수면 패턴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고 이 지역에 이사를 왔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직장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가 될 만큼 내 몸 상태도 내 마음 상태도 기도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님은 거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반드시 내가 스스로 체크되어야 됩니다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무슨 문제를 알고 있고 풀 수 있으며 내가 무슨 문제를 모르고 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내가 풀 수 있는 것 풀 수 없는 것 그런 구분조차 없습니다 기도의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님하고 별 상관이 없구나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체크하지 않는 이상 순간순간 문제로서 기도를 찾아갈 수는 있지만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속은 힘듭니다 물건 정리하시고 스케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4기도를 향해서 더듬어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키는 기록이에요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내 인생에 발자취 남기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발자취를 남긴 것을 기록하는 거죠 내일도 남깁니다 이번 달 계속 남기시고 1년 남기시면 발자국이 365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발자국 따라가면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음 날 어디에 발자국을 내딛을지 보인다는 거예요 보입니다 1년 동안 하면 성경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이소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요 CVDIP 보입니다 한마디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이미 승리의 깃발은 꽂혀있고 나는 그냥 그냥 가는 거죠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 발자국을 따라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이 길을 잃을 리가 없어요 착각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자취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한 15년 됐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5년 동안 매일 기록을 남겼어요 앞으로도 남길 거고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마다 기록하시라고 제발 전도자의 일기 메모 남기시라고 자녀에게 물려줄 거는 그것밖에 없다고 사정사정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일지 쓰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무슨 공부인지 한번 써보세요 제일 우리가 많이 했던 게 가계부잖아요 돈 어디 썼는지 보면 돈 흐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도 보이고 줄줄 세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기록하지 않는 이상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청소하시고 스케줄 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의 3장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기에 세상은 성령이냐 악령이냐 차이일 뿐 누가 더 기도응답을 많이 받냐에 따라서 리더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성령이 악령보다 백만배 뛰어나다고 그런 수치까지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백만배 이 힘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백만 시간 기도할 거 우리 한 시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구짓지 않고 풍성히 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셀레르맨인데 한 달 죽도록 일했는데 오늘 월급날인데 통장에 돈이 안 찍혀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일도 안 찍힌다 이게 뭐지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안 찍힌다 화가 나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당연히 내 것으로 줬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니 천만억이 있는데도 상점에 가서 카드를 끌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보아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심부름한 천사가 날개 다 퇴화되어버리고 실업자가 되어있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정말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기도응답 그동안 못 받았던 거 이를 갈면서 사단이랑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구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끝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엉반재하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나의 기도를 점검케 하시고 사단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망대를 굳건히 세워서 237나라 오천종족에 세워서 우리 후대들이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도와 성교 세계보금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 하나교회의 선두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그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